아, 씨발 가자! 몰라, 씨발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잡는 거지. 구체 새끼들 다 조져버리고 싶을 뿐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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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보라! 아, 씨발. 결남한 거. 아 아 다들 사격 실력은 많이 늘었지 처음 사격장에서 표적지 쏠 때랑 달라 소대장님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야 연보라 준비됐냐? 아 빨리 가 질러나봐 가자 잡았다 연호 뭐야 어디갔어 이거 아 씨 분명 올라와 아이씨 압삽한 새끼 이거 아이씨 짱나네 이거 진짜 야 야 내가 지금 흔들거리지 마 야 시X 그럼 니가 운전 하든다 변실감이 안 든다 가끔 배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꿈꾸는 것 같아 이놈이 멈추나 있다 이 새끼봐라 얼씨구 얼씨구 글로 들어간다고 이루와 이루와 이루 너 끝났어 임마 이 자식아 어? 새끼봐라 이거 꼭꼭 숨어라 구채 머리 보일라 구채가 어디 갔을까? 마!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나라 마! 자식아 그렇다면 아디오스 미쳤다 미쳤다 사라살려 난 할머니 걱정되는 거 빼곤 별로 힘든 건 없어 살려주세요 It's showtime Fire! Fire! Fire!